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빨리 끝내줄게. 저녁 먹은 전에 놀이 나오면 시작해. 내가 나한테 착매이. 딱 친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연구원을 한 거죠. 근데 이게 중간에 회장님. 이거 이거 이거. 우리만 아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이거 이거. 계속. 다른 사람 선에 들어가는 건 더 싫을 텐데. 아. 무섭다고 표현하는. 표현하는. 다시. 완전. 완전. 저렇게. 완벽. 하수 형. 고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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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야 너 짧아서 다리가 밑에 쪼있어! 하하하하하하하하 마지막 대산만 앞에서 볼콩 맞추고 대사를 하면 된다고 고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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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이쪽으로! 아니 한 번 넘겨줘! 됐어! 그럼 넘겠다! 한 번 더 확인할게요! 한 번 더 확인할게요! 뭔가 흰색이 흰색 흰색이 깼지! 이렇게 두개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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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찰지 않고 앉아볼게요! 네! 입찰지가 벌리지 않나 보자 입찰이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니가 뭔가 이상하다 했어! 어 나도 뭔가 이상하다 했어! 네! 입찰이 돼! 별일 갈 땀 쓰러워! 뭐라고 해야 되지? 죄송합니다! 오랜만이다! 별일 없이 하고 지금 너무 오랜만이다! 별일 왜 그래! 진짜 네네! 미쳤어?